한 번의 기회 옛날 어떤 마을에 욕심 많고 심술 굳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심술쟁이인지 이웃의 친구 하나 없었어요. 참으로 이 아이의 심술은 대단했습니다. 마을 우물에다 똥을 집어넣는가 하면 새싹이 도단하는 남의 밭을 발로 짓 뭉개 놓기도 하고 감나무의 감들을 장대로 지디겨 놓기도 하고 재미있게 노는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심술 굳고 나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이 심술쟁이는 우물에다 돌을 넣으려다 그만 거꾸로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이 심술쟁이는 저생의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봐라 넌 인간 세계에서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착한 일을 했느냐 대왕마마 이건 제 자랑 같지만 전 인간 세상에서 착한 일만 골라 했사옵니다. 그래 그것이 사실이랬다. 만약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큰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라. 대왕마님 어느 어른의 앞이라고 제가 감히 거짓말을 하겠사옵니까? 그렇다면 내가 당장 그것을 알아보는 수가 있지. 여봐라 거울을 가져와 이 아이를 비춰보아라. 그러자 저생의 관리들이 큰 거울을 가져와서 심술쟁이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거울에는 심술쟁이가 인간 세계에서 저지른 온갖 죄가 빠짐없이 다 비쳤습니다. 남의 밭을 짐 뭉개고 남의 감을 짓니기던 일이며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던 일들이 손에 잡힐 듯이 그대로 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염라대왕은 홍당무처럼 얼굴이 빨개지며 역정을 냈습니다. 이 못된 것 이렇게도 많은 죄를 지어놓고도 감히 내게 거짓말을 하다니 여봐라 이 아이를 당장 지옥에다 떨어뜨려라. 이리하여 심술쟁이는 도리 없이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술쟁이는 그때야 인간 세계에서 지은 죄와 염라대왕을 속인 죄를 뉘우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제 아무리 후회하여도 소용없는 노릇이었지요. 지옥에 떨어진 심술쟁이는 도리 없이 인간 세계에서 저지른 죄만큼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뜨거운 기름 가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품을 해치며 목욕을 해야 하고 또 맨발로 따가운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쪽집게 같은 것이 자기의 혀를 빼내기도 하는데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참다 참다 못해서 심술쟁이는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 울어도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한편 심술쟁이를 지옥에다 떨어뜨린 염라대왕은 지옥을 내려다보다가 심술쟁이가 고통을 참지 못하여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염라대왕은 심술쟁이가 울고 있는 것이 하도 딱해서 딱 한 번만 더 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봐, 이제 너의 잘못을 뉘우쳤느냐. 예, 대왕마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뉘우쳤다면 내가 딱 한 번 기회를 줄 테니 부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착하게 되어라. 고맙사옵니다. 대왕마마의 분부 잊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염라대왕은 선녀 하나를 지옥으로 내려보내어 심술쟁이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심술쟁이는 하도 지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선녀의 날개 옷자락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심술쟁이에게 파 한 뿌리를 주면서 그것을 꽉 잡고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파 뿌리를 잡은 심술쟁이가 선녀의 인도를 받으며 하늘로 오르려는 때였습니다. 이때 지옥에 있던 많은 죄인들이 이 심술쟁이에게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파 뿌리에 매달린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무게 때문에 심술쟁이가 심술쟁이가 붙잡은 파 뿌리는 조금씩 조금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심술쟁이는 겁이 났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 파 뿌리가 끊어지면 자기도 도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떨어뜨려야겠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나까지 또 지옥에 떨어질 수야 없지. 염라대왕께서도 내게 단 한 번뿐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이렇게 작정한 심술쟁이는 심한 발버둥을 쳐서 한 사람 한 사람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심술쟁이에게는 단 한 사람만이 매달려 있었어요. 심술쟁이는 그 한 사람과도 같이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파 뿌리는 작고만 가늘게 끊어지는데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했어요. 심술쟁이는 막 힘을 써서 마침내 그 한 사람마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가늘다랗게 남은 파 뿌리가 뚝 끊어지면서 심술쟁이도 도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염라대왕은 몹시도 안타까워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아깝구나. 기회를 한 번 더 주었는데도 끝내 착한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파 뿌리에 매달린 지옥 사람들을 그대로 함께 달고 왔으면 내가 파 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었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했답니다. 운이 나쁜 선비 옛날 어느 임금이 달 구경을 하려고 몇 사람의 시종을 거느리고 대궐 밖으로 나섰습니다. 물론 옷차림도 화려한 곤룡포가 아니라 여느 백성들처럼 수소한 차림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공적인 일을 다스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달 구경을 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곤룡포를 입고 가면 임금으로서 위험과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남의 눈에 금방 띄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의 일행은 이곳 저곳을 두루 구경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남산기슬계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밤이 이슥하여 사방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서울 장안의 모든 집들에도 이미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모두 깊은 잠속으로 들어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언덕 아래에 작은 불빛이 가물거렸습니다. 이 밤중에 아직 안 자는 사람이 있나 하고 임금은 그 불빛이 가물거리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 일행이 그곳에 닿아보니 그 집은 쓰러질 듯 작은 오두막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놀란 것은 그 오두막 집에서 큰 소리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이 밤중에도 자지 않고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을 한 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살짝 그 집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글을 읽던 그 집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인기척도 없이 느닷없이 낯선 사람이 자기 방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한밤중에 아무 기별도 없이 이런 누추한 오두막 집을 찾으시다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수수한 옷차림을 하였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임금인 줄은 알턱이 없었지요? 아니 놀라실 건 없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길손입니다. 이렇게 밤이 이슥했는데 주무시지 않고 책을 읽는 소리가 들리기에 그저 한 번 만나 뵙고 싶어서 염치 무릅쓰고 이렇게 들어왔을 뿐입니다. 너무 게이하지 마십시오. 그러십니까? 그럼 이리로 앉으십시오. 임금은 주인이 권하는 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장 지금 주인장께서 읽고 계시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아, 이 책은 역경이란 책입니다. 왜 오행과 음향을 풀이한 점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책입니다. 임금은 역경이란 말을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학문을 깊이 쌓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운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책 내용에 대해서 주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거침없이 그리고 아주 바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역경을 그렇게도 척척 풀이하시는 걸 보면 주인장은 뛰어난 학자인가 봅니다. 아니, 학자랄 것까지는 없지만 책계나 읽은 셈이지요. 한데, 실례지만 금년의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예, 부끄럽습니다. 책을 즐겨 읽다가 보니 세월이 흘러 언, 제 나이 50을 넘었습니다. 그럼 왜 여태껏 과거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듣자 주인은 뒤통수를 긁으며 부끄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과거야 수없이 봤지만 그때마다 낙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주인장과 같이 위대한 학자가 낙방이 되시다니요? 잠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웬걸요? 아직 학문이 모자라는 거지요? 뭐, 그래서 아직도 단념하지 않고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야지요. 하기야 옛날 공자 같은 분도 과거에 낙방하였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비나게 공부해서 꼭 급제가 되어 공부한 보람을 느낄 작정입니다. 잠으로 결심이 장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평소에 지어놓으신 글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 염치 무릅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은 서상 아래 두었던 도르마리를 내어 보였습니다. 임금은 도르마리를 펼쳐나가며 주인장이 지어놓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시군요. 주인장은 참으로 이 나라의 선비십니다. 이런 선비를 급제시키지 않다니 과거의 시험관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제 공부가 모자라는 거지 시험관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임금은 주인이 지은 글 중에서 어느 한 편의 제목과 내용을 외워두었습니다. 주인장, 이번에 과거가 있으면 다시 용기를 내셔서 꼭 보도록 하십시오. 그럴 작정이지만 아직도 방이 나붙지 않아서 언제 과거가 있을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라에서 머지않아 과거 본다는 방이 나붙을 줄로 압니다. 그때는 잊지 마시고 꼭 과거를 보도록 하십시오. 들림없이 이번에는 급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신신부탁을 한 임금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면서도 저런 요식하고 끈기있는 학자를 뽑아 나라 일을 맡겨야 나라가 태평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대궐로 돌아오자마자 신하를 시켜서 그 선비의 집에다 절인 고기와 쌀 두 섬을 몰래 갖다 주게 했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났어요? 선비가 바라던 과거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임금은 며칠 전에 남산 오두막집 선비가 써놓은 도르마리 중에서 외어온 글 제목을 그대로 과거 제목으로 내었습니다. 그것은 남산의 선비처럼 학식이 높은 선비를 이번 과거에서는 떨어뜨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윽고 임금은 큰 기대를 가지고 많은 과거생들이 써낸 답안지를 뒤져보았습니다. 그 많은 답안지 중에 자기가 찾던 답안지가 나왔어요. 남산 오두막집에서 본 그 선비의 글과 똑같은 글이었습니다. 내 부탁을 어기지 않고 남산의 그 가난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왔구나. 임금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라고는 시관 앞에서 그 글을 칭찬한 다음 그 선비를 장원급제를 시키라고 분보를 내렸습니다. 이리하여 장원급제가 장원급제가 결정되자 이번에는 급제자가 임금을 뵙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그 사람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나 이 장원급제자를 보고 임금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선 장원급제자는 며칠 전에 본 나이 많은 그 선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자는 나이가 아직도 젊은 선비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임금은 어찌 된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이 시는 과연 그대가 지은 시인가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이 시는 소신이 지은 시가 아니옵니다. 그럼 누가 지은 시인가 소상히 아뢰어라. 황공하오나 이 시는 소신의 늙은 스승님께서 지으신 시이온데 그것을 외워두었다가 소신이 그대로 써내었사옵니다. 앞에 서 있던 많은 벼스라치들이 모두 놀라며 임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그대의 스승은 어쩐 일로 이번 과거를 보지 못하였느냐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제 스승님께서는 요즘 고기와 쌀밥을 너무 많이 자셨기 때문에 그만 배탈이나 모처럼의 과거를 놓치신 걸로 아옵니다. 알겠노라 그러면 그대는 물러가도록 하라. 임금은 그 소리를 듣자 귀가 막혔습니다. 고기와 쌀까지 보내 격려를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다니요. 워낙에 가난하여 오래도록 못 먹다가 너무 과식을 하여 병이 난 것입니다. 참으로 운수 나쁜 선비였지요. 남산골 선비는 그 배탈이 원인이 되어 며칠 뒤에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황소 잃은 욕심쟁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의 집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감나무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어서 알뜰하게 잘 가꾸었습니다. 그 덕분에 감나무는 여느 집 감나무보다 무럭무럭 잘 자라 어느새 감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기뻐하며 더욱 감나무를 소중히 돌보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감들은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열매가 더욱 영그럭 마침내 큰 참외만큼이나 커졌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물론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큰 감은 처음 본다면서 놀랐습니다. 이 마음 시착한 사람은 가을이 되어 감이 빨갛게 익자 그것을 조심조심 닿습니다. 따보고 보니 몇 섬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신기한 감을 혼자 먹기가 아까워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몇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신기한 감이라 임금에게도 가져다 올렸습니다. 임금도 이 감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큰 감은 처음 보는 구나. 여봐라 이 감을 내게 바친 농부에게 상을 내려야겠다. 요즘 내게 들어온 물품 가운데 이 감 크기만 한 것이 없느냐. 있긴 있사옵니다만 워낙 값비싼 것이어서 아래옵기 황송 하옵니다. 값비싼 무엇인고 금 덩어리옵니다. 주저 말고 그 금 덩어리를 감을 가져온 농부에게 상으로 내리도록 하라. 이리하여 마음 시착한 농부는 큰 참외만한 금 덩어리 하나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임금이 내린 상이라 기쁘기 할 양 없었지요. 이 마음 시착한 사람이 임금에게 감을 갖다 받쳐 감 크기만 한 금덩어리를 상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내 온 마을에 두루 퍼졌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사람도 이 소문을 들었어요. 옳지 나도 임금님께 간보다 더 큰 무엇에 갖다 받쳐 더 큰 금덩어리를 상으로 받아야지. 욕심쟁이는 이런 꽁꽁이 속으로 무엇에 갖다 받칠까 하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큰 황소 한 마리를 갖다 받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황소 크기만한 금 덩어리를 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래하여 욕심쟁이는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 큰 황소 한 마리를 사서 임금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여봐라 승지 농부가 농사짓는 소를 내게 바쳤으니 얼마나 기특한 일인가 내 이 농부에게도 상을 내리고자 한다. 요즘 내게 들어온 물품이 무엇인가 며칠 전에 들어온 참해만한 큰 감이 있사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신기한 감을 이 농부에게 상으로 내리도록 하라. 이리하여 욕심쟁이는 바라던 금덩어리는 커녕 큰 감만 받고 물러났습니다. 서운한 일이었지만 하는 수가 없었어요? 이미 임금에게 바친 소를 도로 달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욕심쟁이는 헛된 욕심을 부리다가 재산만 날리고 그만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답니다. 아비 없는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에게 내쫓겨서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째서 남편이 내쫓았는지는 아들에게 숨기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젠 가르쳐주세요. 아버지와 헤어진 이유 말이에요. 매일 가르쳐주신다면서 왜 여태 가르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도 더 숨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알 일을 언제까지나 계속 숨겨둘 수가 없었어요? 얘야 이건 내가 들으면 웃을 얘기다만 내가 방귀를 뀌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에게 쫓겨났단다. 어머니도 설마 그럴 리가 그럴 리가요. 아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그럼 아버지가 정말 웃읍네요. 세상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글쎄 말이다.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들은 아무래도 그 까닭이 믿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는 곳을 아세요? 알아서 무얼 하니 너를 베고 헤어져 벌써 몇 년 이나 지났는데 여기서 서쪽으로 고개 세 개를 넘어가면 마을이 하나 있는데 내 아버지는 지금도 그곳에서 살지. 어머님 제가 찾아가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서 어머님과 저와 아버지가 다시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해볼게요. 아 설아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내 아버님께서 왜 여태 우리를 안 찾았겠니? 무슨 말을 해도 이젠 소용 없다. 그 뒤 아들은 어떤 꾀를 써야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을까 늘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나깨나 아버지를 다시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느라 골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정말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게 돈 다섯 양만 주세요. 아니 갑자기 무엇에 쓰려고 돈을 달라는 거냐? 아버님을 모셔올게요. 이제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그 돈으로 내 아버님을 어쩌겠다는 거냐? 두고 보세요. 제가 꼭 아버님을 모셔올 테니까요. 아들이 하도 체근하자 어머니도 마지 못해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수박 밭으로 가서 그 돈으로 수박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수박을 짊어지고 아버지가 산다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마을로 들어선 아들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아버지의 집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박 사려 씨없는 수박 사려 아들은 수박 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얼굴을 보니 어머니가 전에 말해준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도 닮은 얼굴이었어요. 아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얘야 이 수박에는 씨가 없다고 했지. 아니 세상에 씨없는 수박도 다 있나? 어디 그 수박 하나 사먹어보자. 아저씨가 이 집 주인이세요? 그래 왜 주인이 아니면 못 사니? 그게 아니고요. 이 수박은 방귀를 안 뀌는 사람에게만 팔아요. 아저씨는 방귀를 뀌세요 안 뀌세요? 허참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세상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렇지요. 방귀 뀌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지요. 별 이상한 아이를 다 보겠구나. 나라 임금 님께서도 방귀를 뀌신단다. 아이는 옳지 됐다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깨닫게 해줄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지요. 아저씨 그럼 왜 아저씨는 옛날에 방귀 낀다고 부인을 내쫓으셨어요? 아니 얘가? 아버지 제가 바로 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친아들이에요. 아까 아버님께서 시없는 수박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지요. 정말 시없는 수박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없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어요? 전 이제야 아버님을 찾았습니다. 같이 가세요. 어머님과 저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아요. 예? 아버님 같이 가세요. 어린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 세 사람은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천여로 변한 꽃 옛날 신라때 일입니다. 진성 여왕의 막내 아들 양패가 사신이 되어 당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육지로 또 바다로 먼 길을 가야 하는 이 사신은 그때 후백제 해적들이 진도라는 섬에서 백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활 잘 쏘는 무사 50명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배가 곡도 근처에 이르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어나 파도가 무섭게 높아졌습니다. 일행은 배를 곡도에 메고 그곳에서 바람이 자기를 기다리는데 일해가 지나도 날씨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양패는 걱정이 되어 그 섬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점을 잘 치는 일을 찾아 점을 쳐보게 했습니다. 점쟁이가 점을 치고 말했습니다. 이 섬에 신령스러운 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못에 제사를 들이십시오. 그러면 좋은 방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양패는 목가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모세물이 한길이 넘도록 용소 숨쳐 올랐습니다. 과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언제 백길이 열리는지 아직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양패와 무사들은 이렇게 말하며 무슨 일이 또 일어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모사 이 바다를 건너려면 활 잘 쏘는 모사 하나를 이 섬에 남겨놓고 떠나시오. 그러면 순풍을 만나 쉽게 당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오. 꿈에서 깬 양패는 부하들에게 그 꿈 얘기를 하고 나서 누가 여기 남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부하들은 얼른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남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한 모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50명은 다 활 잘 쏘는 사람이오니 누가 남아도 좋을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나무토막 50개 각각 이름을 써서 물에 넣어 가라앉는 이름의 사람이 남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과연 그 말이 옳소. 나무토막 50개를 준비하여 각기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무토막 들을 물에 넣자 어느 토막 이나 다 물에 떠 있는데 그 중 한 개만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은 나무토막을 건져 보니 거타지 라는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거타지가 혼자 섬에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겨두어서 마음의 언짠소마는 나라의 일을 위해 수고해 주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고 일행은 섬을 떠났습니다. 과연 그날부터 바람이 순풍으로 바뀌어 배는 큰 바다를 잘 달려갔습니다. 섬에 혼자 남은 거타지는 시름에 잠겨 바닷가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때 일행이 제사를 드렸던 목가에서 한 노인이 내려와 거타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해의 대신이오. 매일 돌을 다 닦지 못한 젊은 중 하나가 해 도대를 역히면 하늘에서 내려와 점옷을 세 바퀴 돌며 주문을 외우오. 그러면 우리 부부와 자손들이 모두 물 위에 뜨게 되지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 자손들의 간을 빼먹어왔소. 중이 간을 빼먹는다고요? 거타지가 놀란 얼굴로 노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이제 자손들의 간은 다 빼먹었고 오직 우리 부부와 딸 하나가 남아있소. 내일 아침이면 또 나타날 것이오. 그러니 우리 딸이나 부부의 간을 빼먹기 전에 그대 활로 그 중을 쏘아줄 수 없겠소. 이 말을 들은 거타지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활 쏘는 일이라면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런 딱한 사정이신데 제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소. 꼭 그 일을 부탁하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못으로 가더니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거타지는 목가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이 새고 아침 해가 떠오르자 과연 공중에서 한 중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문을 외며 목가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못 속에서 용이 떠올랐어요. 그 용은 늙은 용이었습니다. 그 젊은 중이 용에게 가까이 가더니 칼을 들어 간을 빼내려고 했습니다. 숨어서 보고 있던 겉아지가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정확하게 젊은 중의 가슴을 맞췄어요. 그러자 젊은 중이 몸을 비틀며 목가에 와서 쓰러지는데 그건 늙은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때 못 속에서 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거타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대의 은혜로 내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소. 나뿐 아니라 내 아내와 하나 남은 귀한 딸의 목숨도 구해준 것이오. 내 다른 방도가 없어 내 딸을 그대 아내로 삼게 해서 이 은혜에 보답하려 하는데 그대 뜻은 어떠하오? 감사합니다. 거타지는 노인의 말대로 노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생각을 했습니다. 귀하운 딸이었어요. 거타지는 이렇게 예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노인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이 용감한 무사를 따라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러고는 무슨 주문을 외우자 딸은 한 송이 꽃으로 변했습니다. 먼 백길에 데려가기 어려울 것이므로 꽃으로 변하게 한 것이니 고국에 돌아가서 사람으로 되돌아오라고 하면 다시 사람이 될 것이오. 그러면서 노인은 꽃의 거타지의 품속에 넣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못을 향해 뭐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용 두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저 두 용이 그대를 데리고 앞서 떠난 양패공의 배를 쫓아가서 그 배를 당나라까지 무사히 호송해 줄 것이니 따라가시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곧 거타지를 용에게 맡겼습니다. 용 두 마리는 거타지를 등에 태우고 바다위를 날듯이 헤엄쳐 양패공의 배를 뒤쫓아가서 같이 타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배의 양쪽에서 배를 호위하여 당나라까지 같이 갔어요. 당나라에서는 이 신라 사신의 배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두 마리의 용이 받들고 오는 배에서 신라 사신이 내리자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사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 나라 임금에게 그 사실을 아뢰였습니다. 당나라의 황제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신라의 사신은 정령 비상한 사람들이니 잘 대접하도록 하라. 하며 신하들에게 일렀습니다. 그들은 양패공 일행을 윗자리에 모시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금과 비단들을 예물로 주었어요. 일행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거타지는 소중히 품고 있던 꽃을 꺼내어 사람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꽃은 아름다운 처녀로 변했어요. 거타지는 이 처녀를 아내로 삼아 일생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벼슬을 얻은 집신장이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집신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신장이가 삼은 집신은 신총이 고르지 못해 아주 엉성하게 보였어요. 그때 마침 서울서 내려온 한 소년이 이 신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집신은 서울 같으면 한 양이나 받겠는데요. 고제식한 집신장이는 이 소리를 듣자 그것이 참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신장이는 이른 켤레의 집신을 짊어지고 서울로 갔어요. 그리고 한 길에다가 전을 버려놓았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이 값에 묻자 한 켤레의 한 양이라 하니 모두들 비웃기만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신장이는 며칠이 지나도 한 켤레의 집신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올 어떤 정승집에서 일본은 여자종 아이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집신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열 대여섯 살쯤 돼 보이는 예쁜 소녀로 늘 자기 신랑은 자기가 찾아서 시집 가겠다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도 집신값을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집신값이 엄청나게도 비쌌습니다. 아이는 그 뒤 며칠을 두고 그곳을 지나치면서 집신을 보았으나 값이 너무 비싸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남자가 자만한 고집이면 신랑감이 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신 제가 다 사겠어요. 모두 얼마지요? 모두 이런 걸레니까 가만히 있자. 이런 양이군요. 좋아요. 제가 다 살 테니 절 따라오세요. 집신값을 드릴게요. 집신장인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집신을 모두 짊어지고 여자종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이는 의리의리한 큰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신장이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집신장이는 집신값을 달라고 했습니다. 성미도 참 급하시네. 집신값은 내일 드릴게요.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주무세요. 조금 후에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시골에서는 구경도 하지 못한 맛난 음식들이었어요. 집신장이는 개눈 감추듯이 맛있게 그 음식들을 먹어 치웠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총아이는 날이 새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신장이의 몸을 깨끗이 씻겨주더니 장롱에서 새 옷을 내어 입혔습니다. 그러자 시골뜨기 집신장이도 멋지고 씩씩하게 보였습니다. 전 이 집 종이에요. 당신은 이제 저와 결혼을 하셨으니 이 집 정승마님을 뵙고 인사드려야 해요. 그러나 인사드릴 때 절대로 땅바닥에 엎드려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주의를 주더니 집신장이를 데리고 정승 앞으로 나갔습니다. 대간마님께 어쭙니다. 간밤에 샛내에 남편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사 여쭙고자 대령하였습니다. 그래 어서 들라해라.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대청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인들이 집신장이를 대청아래 뜰로 내려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집신장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듣거라 나는 비록 양반은 못되지만 그 버금가는 향족이란 신분이니라 내 비록 너희들과 같은 종의 남편이 되었다만 어디 땅바닥에서 엎드려 절할 수여 없지 않느냐 이 말을 듣자 정승도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배짱이 그만하면 됐다.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그 뒤 여자종의 방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여자종은 한구러미의 돈을 남편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멍청한 것 같아요. 이 돈 받으세요. 이 돈 쓰게 되면 아마 눈이 뜨이고 머리도 영리해질 거예요. 이걸 다 써보세요.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신장이는 밖으로 나가 하루종일 돌아다녔으나 한 푼도 안 쓰고 돌아봤습니다. 여보 아무데도 쓸 곳이 없었소. 배도 고프지 않아서 한 푼도 안 썼구려 어디 쓸 데가 있어야지. 한 푼도 안 썼다구요? 길가에 있는 거지들도 많았을 텐데 거지들에게나 주고 오시지 잘못하셨군요. 정말 그럴 걸 잘못했구나.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그 이튿날도 돈 꼬라미를 짊어지고 한길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거지들을 불러모아 그 돈을 뿌려주었어요. 그러자 거지들은 눈이 빨개지고 한 푼이라도 더 줍겠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집신장이는 그 광경이 하도 재미가 나서 매일 이런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집신장이는 자기가 하는 일이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돈을 아무 뜻 없이 써버렸구나 저까지 거지들에게 인심을 써봤자 은혜도 모를텐데 이렇게 생각한 집신장이는 그 이튿날부터 활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활 쏘는 사람들과 사귀었습니다. 집신장이는 고기와 술을 사주어서 그들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쓰러질 듯한 초가집에서 독서하고 있는 가난한 선비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에 끼니 준비를 해주고 종이와 먹도 사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자 사람들은 집신장이를 매우 칭찬하며 이 세상에선 드문 사람이라고들 했습니다. 한편 여자종은 남편에게 권하여 옛날에 많은 책들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던 돈 중 수백량의 돈을 써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종은 남편더러 활 쏘는 궁술도 배우게 했습니다. 전에 많은 은혜를 입은 활장이들은 즐겨 집신장이에게 궁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래하여 집신장이는 쇠화살로도 가는 화살로도 관역을 잘 맞춰서 꿰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술에 관한 책과 진치는 병서까지 공부했습니다. 얼마 뒤에 나라에서 과거시험이 있었습니다. 집신장이는 이 과거시험을 보아 무과의 급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사실을 집안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내는 집신장이를 다시 채찍질 했습니다. 여보 제가 모았던 돈이 천냥이었으나 이미 칠백냥을 써버렸어요. 하지만 아직 삼백냥이 남았으니 이걸로 장사를 해보세요. 하지만 난 자신이 없소. 대관절 무슨 장사를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거든. 염려하지 마세요. 장사일 게 있어요. 금년엔 대추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대요. 하지만 충청도 어느 고을만은 대추가 잘 되었다는 군요. 백냥으로 그 고을 대추를 모두 사오세요.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 도착해보니 사정이 영 달랐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굶어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형편이었어요. 집신장이는 그 광경을 보자 그들이 측은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추 사려고 가지고 간 돈을 모두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집신장이가 맨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자 아내는 걱정이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셨군요. 하지만 제가 가진 건 이제 200냥 밖에 없어요. 뭘로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다시 100냥을 남편에게 내주었습니다. 100냥이에요. 무명도 흉작이래요. 다만 황해도 한두 고울만 잘 되었다니 그곳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무명을 사오세요. 이래하여 집신장이는 황해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곳에 도착해보니 굶어죽는 사람이 많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다시 맨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100냥 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로 헌 옷들을 사세요. 그리고 함경도로 가셔서 그걸 인삼으로 바꾸어 오세요. 이번에는 절대로 다른 곳에다 돈을 써서는 안 돼요. 이래하여 집신장이는 다시 장터로 가서 헌 옷들을 몇백 벌이나 샀습니다. 그리고 함경도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원래 함경도는 북쪽의 약 무명이 안 나는 곳이기 때문에 값이 비싸고 옷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겨울만 되면 추워서 벌벌 떨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집신장이는 이번에도 그곳 사람들을 보자 하도 측은해서 옷들을 모두 그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겨우 치마저고리 한 벌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자 집신장이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난 천냥의 재산을 다 써버렸어. 맨손으로 돌아가 아내를 대할 면목조차 없게 됐네. 에이, 차라리 호랑이 에게라도 잡아먹히고 말자. 이렇게 생각한 집신장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니 그 너머에 골짜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골짜기에 빤하게 등불이 보였습니다. 그곳으로 찾아가 보니 외딴 오두막 이었어요. 집신장이는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이 한밤중에 이런 첩첩 산골짜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소? 할머니는 집신장이의 이야기를 듣더니 집신장이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친절하게 해주었어요. 집신장이는 하도 고마워서 가지고 온 치마저고리를 할머니께 마저 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금방 그것을 입어보더니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몇 번이나 집신장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었고 할머니가 찬물을 끓여왔어요. 집신장이가 마셔보니 그것은 산삼차였습니다. 할머니 이 차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건 바로 집 근처에 있는 도라지 밭에서 캐온 거유 언제든 그곳에서 캐와서 차를 다린답니다. 그럼 캐놓으신 것도 있겠군요? 그러자 할머니는 몇십 다발이나 되는 산삼을 들고 나와 집신장이에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도라지가 아니라 산삼이었어요. 작은 것은 손가락만 했지만 큰 것은 정강이 만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쿵 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구 이제야 내 아들이 돌아오나 보구려. 저 애는 이상한 애예요. 날때부터 두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붙어 있어 높은데도 마음대로 날 수가 있어요. 제 아비가 쇠를 달구어서 그 날개를 태워버렸지만 다시 도다놨지요. 장성하자 천하 장사가 됐어요. 나라에서 이런 사실을 알면 저 애를 죽여버릴 거예요. 저런 장사를 두면 장차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면서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애를 위해 이런 산골짜기에 숨어서 살고 있다오. 이젠 제 아비도 죽고 우리 둘 뿐이지만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바깥을 내다보며 외쳤습니다. 예야 어서 들어와 인사드려라. 귀한 손님이 오셨단다. 내게 좋은 옷을 주신 은인이다. 어서 인사드려라. 그러자 할머니의 아들이 들어와 인사를 하고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집신장이는 할머니께 부탁을 해보았어요. 할머니 그 도라지밭을 좀 구경시켜주시지 않을래요? 그럽시다. 그건 어렵지 않지요. 할머니는 이렇게 선선히 대답하고는 집신장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하나 넘어 도라지밭으로 갔어요. 집신장이가 바라보니 온 산이 산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신장이는 온종일 그 산삼을 캤습니다. 대여섯 묶음이나 되었어요. 산중에 말도 없고 이 많은 것을 무엇으로 운반한담? 이렇게 걱정을 하자 할머니의 아들이 말을 받고 나섰습니다. 손님 염려 마세요. 제가 말 있는 고의까지 져다 드릴게요.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많은 산삼을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산삼을 얻게 된 내력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하느님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몇 차례고 당신이 착한 일을 했으니 그 가품이에요. 마침 잘됐어요. 내일은 우리 대감마님의 황감날이거든요. 많은 정생들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그 정생들과 알게 될 것이고 벼슬도 시위 얻게 될 거 아니에요. 마침내 날이 밝았습니다. 집신장이의 아내는 산에서 가져온 산삼 중에서 제일 큰 것을 다섯 불이나 골라서 대감에게 바쳤습니다. 대감마님 이걸 받으세요. 쇳내 지하비가 장사 나갔다가 구해온 것이에요. 대감은 뜻밖의 귀한 선물을 받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신장이를 불렀어요. 그러자 아내는 미리 마련해두었던 벼슬아치가 입는 관복을 남편에게 입혀서 대감 앞으로 가게 했습니다. 아니 그 관복은 어떻게 된 거냐 대감마님 황공하오나 소인이 그 옛날에 묵과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인이 장사하느라 이 사실을 진작 대감마님께 아뢰지 못했습니다. 그래 장아도다 신체 건장한 무사로군 이윽고 많은 정생들이 대감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대감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그 산삼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대감 세상에 드문 이런 산삼을 혼자만 잡수시다니요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으신지요 이 일을 어쩌지요 이것밖에 없는 걸 참 미안합니다. 이 말을 듣자 집신장이가 나섰습니다. 소인이 드리겠습니다. 소인에게는 아직 산삼이 얼마만큼 남아있습니다. 이러고는 잠시 후에 산삼 새뿌리씩을 정승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석한 정승들은 모두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대감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요 제 집 여자종의 남편입니다. 하지만 향족으로서 일찍이 무과의 급지한자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렇다면 대감이 나쁘군요 그래 저런 씩씩한 무인을 두고서도 어찌 여태 벼슬을 안 시켰소 아닙니다. 무과급지한 사실은 저도 이제야 들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정승들은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신장이는 그 후 산삼을 팔아 몇천 양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정승들이 서로 다투어 집신장이를 끌어가려 했어요. 이리하여 집신장이는 벼슬을 얻게 되었으며 마침내 숙은 절도사에 올라 그 여자종과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그리워서 또는 죽기가 두려워서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한 번의 기회 이야기에서도 저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쳐서 결국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저승 정말 있는지는 모르지만 착한 사람들이 이 승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엽 바랏 꿈 하